월급을 안 줬으니까 그냥 석 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훌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맺는 걸 어떻게 훈련할 건가 물론 발성, 발음 훌륭해야 돼요 솔직한 게 좋고 정직한 게 좋고 좋죠 좋은데 그렇게 고생을 즐기다 보면 물론 이제 때로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멘토가 지도자가 그거를 용기라고 했느냐고 욕을 먹으면 그냥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절망이 되죠 드라마도 첫 대사를 내가 하더라도 첫 대사 이전에 뭐가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릴 줄 아는 공중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